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3당의 원내대표가 모였죠 국회 정상화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문 닫고 있었던 국회 본회의를 80일 만에 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내대표 합의 2시간 만에 자유한국당 의총이 표결로 이를 거부를 했습니다 아침 신문을 보니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격한 반응을 보였더군요 한겨레 사설은 국회 정상화 거더찬 한국당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이렇게 했고 경향신문 사설은 국회 정상화 합의 뒤집은 한국당의 무책임과 몽리라고 했습니다 지상파 방송들도 비슷한 논조로 한국당을 비난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시각과 나의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 하나씩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인형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새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존중해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두 번째 추경은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세 번째 이른바 5.18 특별법과 원안위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네 번째 경제원탁토론회를 열되 방식과 내용은 추후 협의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법입니다 그런데 합의문 내용을 보면은 각 당의 안을 존중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애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존중한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귀에는 뭐 이런 달갑게 들리겠지만 막상 일이 터졌을 때 왜 존중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질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더 얇고 씁니다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이 말은 토론을 하되 다수 의견에 따른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선거법 개정안의 골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합의문대로 한다면 5당이 협의할 수밖에 없는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자신들의 의석을 불리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존중이고 합의 정신이고 다 헛소리고 결국은 패스트트랙을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동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좌파 독재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저지하려고 총력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명분 없이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합의를 한다면 의총 반발은 당연한 것입니다 5.18 특별법이 이번 3당 합의문에 들어간 것도 한국당 의총에서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집중을 해야지 뜬금없이 왜 5.18 특별법이 들어갔느냐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자고 하면 징역 5년에 처하는 법안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뭐 이런 질타였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문제는 커다란 파문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중요 사안입니다 집권 여당 측 인사 중 무자격자가 유공자로 들어가 있다면 가려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명단을 공개하자는 주장 자체를 틀어박아버리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했으니 한국당 의총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국회 정상화 네 번째 합의 사항인 경제 원탁 토론에도 참 찌질하고 난감합니다 지금 온 국민의 최대 걱정과 고통은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 2년 이것에 대해 국정조사 국회 청문회를 갖자는 게 원래 한국당 주장이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시급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원탁 토론회라니 지금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그 원탁 토론회마저도 방식과 내용은 추후 협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느니 안 입었느니 뭐 불신임 논란이 번질 수도 있느니 없느니 이런 한가한 문제를 따질 게재가 아닙니다 내년 4월 총선 결과가 나라의 운명을 가를 겁니다 이번 선거법이 그 틀을 바꾸게 됩니다 또한 원탁 토론이 아니라 경제청문회, 경제국정조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눈에서 피눈물을 흘려도 모자랄 판입니다 alley.축에 BuzzFeed